아로니아 나무 아니고 관목이거든요 높이는 한 1m 30cm 정도 높이로 자라있네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작년 이맘때 여기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전에는 화분에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화분에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어디서 샀냐면 제가 모종을 온라인으로 샀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주문한 거를 한 5대 6대 정도를 화분에서 한 1년 돌보다가 작년 이맘때 땅에다가 심었는데 올해 이렇게 꽃피고 열매 맺고 그래서 맛은 이제 아직 못 봤어요 몇 주 지나면 이게 익으면 제가 따서 맛도 볼 건데 처음 키워보는 거예요 뭐 항산화 성분 엄청 많다고 하죠 좋은 베리 식물이라서 한번 키워봤습니다 아로니아